아 안녕하십니까 섀도우 템 세팅하고 잼 백업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니온 설정은요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에 아이기 10퍼에 18% 쓰고있구요 18%에 아이기 10퍼 똑같이 쓰고있습니다 다음은 마이스터링 부학공작이구요 30퍼짜리 에디 010짜리 쓰고있구요 실벌링 09퍼에 013짜리 쓰고있구요 성배는 6에 32에 05짜리 도미네이터 92 추옵에 21%짜리 에디 한줄짜리 쓰고있습니다 메커네이터 9%에 6에 59 추옵에 각종작이 됐구요 9퍼에 010짜리 쓰고있구요 다음은 다음은 무기 아마 4 추옵일거에요 4 추옵에 보공 12퍼에 보보방 00 HP 쓰고있습니다 크리티컬 12퍼 쓰고있구요 다음은 벨트 4에 20 추옵에 06 18%에 에디 010짜리 7성 끼고있습니다 모자 6에 64 추옵에 15퍼에 40 10 3줄 쓰고있구요 응추기는 아마 예전에 작했던건데 014 올랐죠 여러개 많이 올랐던거 같은데 5에 51 추옵에 15%짜리 쓰고있습니다 다음 아쿠아트 6에 39 추옵이구요 이것도 아마 돌공혼작해가지고 했던거 같고 9퍼에 010짜리 아 상의하고 하의는 언젠가 바꾸긴 해야될텐데 84 추옵이구요 석작입니다 석작 쓰고있고 18%에 2% 아마 메알못 시절에 샀던거 같애요 하의는 완작이긴 한데 어 18%에 에디 1줄짜리 6에 20짜리 쭉 쓰고있구요 어 신발은 아마 직작했던거 같애 6에 36에 05짜리 모자도 직작했구요 어 그렇습니다 6에 36에 05짜리 18%에 에디 3줄 11 11 11짜리 0 3줄 쓰고 있습니다 장갑은 크리 럭 에디 3줄 4 4% 10 10짜리 쓰고있고 구질꽃 주옵짜리 쓰고있습니다 숄더는 0 9에 아마 럭이 오른건데 21% 쓰고있습니다 어 어 마이스터 이어링 쓰고있구요 아마 이거 주운 70퍼작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18%에 에디 2.5줄 쓰고있습니다 이것도 메알모 시절에 샀던거지 어 엠블럼은 공공덱 공방댐 쓰고있습니다 어 어 다음은 웬투스 배치 어 치루의 몬스파크 쓰고있구요 보조무기는 보조무기는 공방보해 공덤댐 쓰고있습니다 어 망토는 18%에요 5에 54축에 에디 1.5줄이네요 네네 어 하트는 996짜리 24% 공공덱 30% 알간버 30% 수고있습니다 팩같은경우는 24 23 27짜리 쓰고있구요 어 어 가성비 갑으로 성자의 장미를 쓰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젠팩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팩업은 현재 어설트말랩 찍었구요. 절개의 말랩 찍었고 부메랑 스텝 암살 베일 오브 쉐도우 베일 오브 쉐도우 부메랑 스텝 암살 서던레이트 다크플레어 매소 익스플로전 서던레이트 다크플레어 매소 익스플로전 얼티미 다크사이트 레디 투 다이 서리샵 컨베이 노더스 에르다 노바 쓸만한 홀리심볼 메소와 아 뭐라 놓기요 다크플레어 매소 익스플로저 서던레이트 암살 부메랑 스텝 베일 오브 쉐도우를 쓰고 있습니다. 어 어 그렇구요. 키 세팅은 이렇게 되어있고 점프는 저 부이키로 했었구요. 어 위치는 뭐 바꿔가면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있고 어 원래라면은 어쨌든 저는 루프 커넥도 안썼는데 쓰는게 좋은것 같아요. 키 세팅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네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어 섀도우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선택의 뭐 사람마다 느끼는게 다르니까요. 아 스킬 매크로는 뭐 해놨냐면은 이제 다크사이트를 쓰게되면은 이 스킬들이 안나가가지고 따로 설정해 놓았고 부메랑 스텝 플립다 코인에서 안빠지게 해놨구요. 암살은 암살대로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은 전 빨리 나간다고 하던데 그래서 전 암살은 따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아 잼 저도 몇개 깠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어차피 세줄 뜨는거야 좀 운이다보니까 저도 은월 했었을때 처음 몇 400개인가 넘게 깠었나 그때 한번도 안나왔어요. 암살 매일 감살이에요. 그럼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소개를 감사합니다.